보통의 혁신가를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보통의 혁신가 안녕하세요. 태안에서 온 권문선입니다. 늘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 보통의 혁신가에 맞는다라는 그 느낌을 딱 받았어요. 지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제가 느끼고 소통하는 것이 벽에 붙어칠 때가 많아서 이런 보통의 사람으로서 이런 혁신가적인 모임에서 제 의견을 전달하면 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보통의 사람으로서 늘 현장에서 느끼는 것들이 있을 때 관이라든가 이렇게 전달이 되면 그것이 제대로 제 이야기가 전달이 되지도 않고 바뀌어지지 않더라고요. 제가 사는 지역이 바닷가 근처이다 보니 해양 쓰레기 문제가 늘 고민이 됐습니다. 해결되지 않아서 특히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은 리아스식 해안이라고 해서 외해에 있는 그런 쓰레기들까지 밀물 썰물 때 따라 들어오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구석에 쌓여지게 되면 보통의 사람이든 또 관이든 좀 소외되는 지역이다 보니 늘 해양 쓰레기가 적재되어 있는 것이 불편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런 보통의 혁신가에 제한이 된다면 보통의 마음으로 해결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했습니다. 충남도 15개 시군에서 지금 보통의 혁신가로 참여하게 되신 분들을 보니 대다수가 젊은 세대였어요.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젊은 친구들이 와 우리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았고 이렇게 바뀌었으면 하는 구체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놀랐고 또 부러웠습니다. 크게 프로그램에 대한 아쉬움은 있다고 보진 않았고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진행이 되고 있는 행사장까지 이동하는 게 저한테는 사실 벅찼습니다. 전에 10의 관심이 있었다면 지금은 그보다는 훨씬 많은 관심을 지역에 갖추고 있습니다. 환경일을 또 하고 있는데 환경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어딘가 소통하고 싶은 것이 잘 관찰되지 않았고 전달되지 않았을 때 보통의 혁신가들을 통해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출구가 통로가 생겼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동할 때마다 구석구석 관심이 더 넓혀졌습니다. 관심이 더 넓혀졌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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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